보리를 잡으러 바다로 갈까나 보리를 잡으러 산으로 갈까나 보리 뭐하고 있었어? 엄마 방에서 자고 있었어? 뭐하고 있었어? 잘 지냈어? 잘 지냈으면 선 이 쪽 손 꼬리 살랑살랑 엎드리고 빵 귀여워 간식 먹고 싶어서 이러는 거지 보리 머릿속에는 온통 간식 당근 생각 밖에 없어요 머릿속으로 쏙 들어가 볼게요 우와 이 당근을 입으로 보내버립니다 룽지 자 이제 보리는 잡기도 했고 머릿속에 있는 당근도 빼서 입속에 넣어줬으니까 룽지 잡으러 가야겠다 자 여기 룽지가 있고요 룽지를 납치해서 뱃살을 만지고 싶은 만큼 엄청 만지고 버무리고 뱃살 이렇게 마음껏 만질 수 있는 고양이가 흔치 않거든요 양편치로 보리기를 피시 뱃살 손님 죄송해요 지금 백설기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갖고 제가 반쪽 조금만 하고 그럼 갖다 드릴게요 네네 알겠습니다 인절미도 지금 만들고 있어요 백설기랑 인절미 금방 만들어 드릴게요 백설기랑 인절미 금방 만들어 드릴게요 백설기랑 인절미 금방 넣으려면 백설기랑 인절미 금방 응답